테리지노가 3마리야? 산투보호의 테리지노 안되겠다. 도망가야되겠다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자 디아일 드디어 성체로 왔습니다. 급한 대장 왔어요 자 여기는 V3 맵입니다. 중간에 패치가 돼서 맵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V3 맵을 플레이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성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V3 맵에서 제일 공룡들이 많이 모이는 메인 호수에요 가서 물을 조금만 먹어볼까요? 공룡들이 얼마나 모여있나 좀 보겠습니다 티라노끼리 좀 모여서 세력을 만들고 싶은데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티라노들이 티라노가 요즘 키우기가 영 까다로워서 많이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뭐야? 소식! 테리지노 두마리 산툰고 한마리 있네? 옆에 뭐가 쓰러졌나? 테리지노가 세마리야? 산툰고의 테리지노 안되겠다 도망가야되겠다 자 일단 숲에 들어가서 좀 우회를 할게요 저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육식 세력을 좀 모아야될거같애 초식이 완전 호수를 장악하고 있는데 근체도 못갑니다 테리지노가 또 스피드도 빠를걸요 아마? 게다가 또 산툰고 아크로칸토도 이기는 놈인데 무서워 일단 아무리 성체 티렉스라도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모일거구요 세력을 모아보도록 할게요 티렉스 군단을 좀 모아야되 자 육식 내 소리를 듣고 좀 봐줘 티렉스 애들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 육식물이 없습니까? 육식물이 육식 힘을 합칩시다 무시무시 안되게 잘못하면 잘못하면 힘들게 키운거 바로 즉사각입니다 이거 육식이 없어 육식들? 육식들 없습니까? 어? 새끼 티렉스인데 야 모여 새끼 티렉스 소린데 이거 모여주세요 새끼 티렉스 없습니까 주위에? 어? 새끼 티렉스다 하이! 자 우리 티라노 힙 좀 합치자 어 좋았어 좋았어 세력이 한명 늘었다 저기 육식있나? 자 합치자! 저기 뭐야 저기 오는거 육식이야 초식이야 어? 티라노였으면 좋겠다 청년 티라노였으면 좋겠어 얘도 쟤보 큰데? 뭐지 이거? 어 합십시다 합십시다 우리 육식 합치자 자 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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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크로칸토도 합치자 아크로칸토 합치자 자 물 마시고 자 어차피 지금 사냥도 해야되거든요 제가 지금 배고픔 수치가 70이네 아직 많긴 많네 어 얘는 위장통이 커가지고 반정도 가까이 따라 보이는데도 아직 70이나 있네요 좋아좋아좋아 역시 성체여 야 아크로칸토 어디가? 같이가자 같이가 난 배신안해 난 배신안한다고 아크로 같이가 초식들 몰안해 어우 초식들 없어 초식들 꼬빼기도 안보이네 꼬빼기도 안보여 자 야자 친구친구 우리가 힘을 합쳐야되 그래야 초식을 몰아낼 수 있어 자 힘을 합치자 자 밥을 먹어야되는데 어 저기 뭐있다 밥을 좀 먹긴 먹어야되 이거 뭐야 랩터네 아 같은 육식을 또 공격할수도 없고 초식 다 어디갔어 사냥을 해야되는데 없어? 아무데도 없는데? 초식이? 모두 도망갔군요 여러분 그 만찬 초식 다 어디갔냐 다 나와 역시 티라노 포스 이렇게 되면 뭐 육식이라도 잡아먹어야 되나? 일단 좀 여기서 장악을 하구요 초식곤용들이 또 언제 활결을 질지 모르니까 대기를 하고 있을게요 초식을 발견하면 딱 좋은데 아니면 드리오라도 있으면 드리오라도 먹을텐데 지금 아니 그 많든 초식은 다 어디로 간거야 어 저기다! 초식이다! 공격 공격 공격! 가자! 이게 왼떡이야 이게 왼떡이야 틴킬하지 말고 틴킬하지 말고 자 잡아먹어! 파키케팔로 너가 나의 밥이다 파키케팔로 사우루스 나보다 느리네 넌 죽었다 자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근데 왜 초식이 왜 저래 빨라? 쫓아갈 수가 없어 초식을 초식을 못 쫓아가 아 이거 뭐야 이거 너 뭐야 너 우리 편이야 누구 편이야 저 아크로칸토는 근데 왜 혼자 배배를 하는거지? 야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왜 합심을 해서 사냥을 안하냐 저 아크로... 아니 저 아크로는 왜 자꾸 도망가는거야 왜 도망가는거야 날 저기요 아크로 우리 같이 합동 사냥해 아니 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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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래라고 얼마나 여러분들 이 서버에 통수가 만연하면 지금 서로 이렇게 못 믿습니까 제가 먼저 달려가고 싶은데 아 우리 친구해 그냥 친구 친구 오케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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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디아블로랑 파키케팔로는 꼭 먹었어야 했는데 이럴수가 놓쳐버렸네요 야 새끼 티렉스야 어떡하냐 아빠가 밥좀 먹여주고 싶은데 먹이가 없다 야 자 드리오라도 먹읍시다 안되겠어 드리오 사냥해야돼 저거 먹어야돼 난 지금 배고파 배고파 아들내미 굶는다고 지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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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오라도 먹어야돼 어쩔수 없다 이건 생태계 운명이다 어쩔수가 없다 어쩔수 없어 아 물안에 갔네 으아악 우리는 팀이야 아크로야 나는 드리오만 먹을뿐이라고 왜 자꾸 도망들 가고 그래 이건 뭐야 시체 아니야? 야 이거 먹어 뭐? 아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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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먹을 수 있을걸? 안먹어지냐? 안먹어지네? 안되네? 물만 퍼먹고 있는거야 지금? 야 주둥이 들이대! 막 들이대 들이대다 보면 어쩌다가 운좋으면 먹을 수 있어 아하 슬프다 아휴 뭔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우리 아들 굶어죽는데 열수가 어쩔 수 없다 선택을 해야된다 아쿠로를 먹자 자 한 아쿠로를 처리해야되는데 자 먹을게 없기때문에 어쩔수없습니다 사냥을 해야됩니다 사냥을 해야됩니다 사냥해야되 어쩔수가없어요 우린 생존을 위해서 먹는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뭐 배신이고 뭐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생존을 하기위해선 먹어야되는데 아쿠로카스 너무 빨라~~ 하하하하하 어휴 열받어 어휴 열받어 가봅시다 일단 가봅시다 먹을수있나 아 육식끼리는 저는 웬만하면 사냥을 하기싫거든요 근데 어쩔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다 굶어죽겠는데 뭐 어떡하겠어 가보자 아 근데 이거 끝도 없다 난 느려터져가지고 불가능하다 쫓아갈수가 없다 으아하하하 느려터졌어 아하 잡아먹을게 없네 잡아먹을게 아들 어디가는거야 유타잡을라고? 아들레미가 유타까지 스스로 공격을 가네요 못잡을거 같은데 우타를 잡을수있어? 우타잡을수있어? 우타잡을수있어? 우타가 훨씬 빠른데? 먹어야되나? 휘리고있다 어쩔수없다 으아악 먹어야돼 우린 생존을위해서 먹어야된다고 어쩔수가없어 먹어 자 먹어 아들레미 먹어 자와서 먹어 아크로드 먹어 비켜줄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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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수가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존에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식은 초식 육식 가리고 먹어 할게 아니라 저 디아블로있다 디아블로 디아블로있다 디아블로 저 산에있어 산에 같은 육식끼리도 어쩔수가없습니다 여러분 가자고 야 아들 근데 너 사냥 잘하더라 자씨 기질이 있어 기질이 착해 잘했어 잘했어 아 아까 여기 디아블로있었는데 없나 지금?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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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들 어디가 어 얘가 또 사냥하러 가나 얘 좀 따라가볼게요 자 보자 우리 아들이 아직 배가 더 고픈가본데 물론 아빠도 배가 상당히 고프다 지금 나도 뭘 더 먹어야돼 옆에 지금 아크로랑 랩터 아들 챙겨준다고 저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지금 자 멀리 가지마 위험해 아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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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는거 봐 잘 도망가네 어쩔수가없다 어쩔수가없어 못쫓아가 잡을수없어 이리와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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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안돼 안돼 못쫓아가 안돼 안돼 자 여기서 좀 쉬자 우리 이리와 앞으로도 일로오세요 앞으로 일로와 쉬어 저게 뭐야 랩터랑 아크로 또 있네 자 혹시 뭐라 어? 야 아크로 카드가 날물어? 뭐야? 넌 베니야 임마 뭐지 안되네 이동하자 안돼 안돼 제가 눈속임이야 이게 트랩일수도 있어 함정일수도 있다고 빨리 도망가 위험해 초식들의 함정 뭐 그런건가? 야 짓지마 좀 짓지마 이것들아 짓지마 짓지마